90페이지 볼 차례에요 어저께 90페이지 보다 말았어요 X에 대한 우리 어저께 켤레근을 보다 말았어요 켤레근 X에 대한 이차방정식의 한근이 자 저거래요 X에 대한 이차방정식의 한근이 이거래요 근데 유리수 PQ의 값을 구하여라 요거 1은 유리수 잖아요 그죠 P도 유리수고 얘도 유리수 잖아요 그죠 맞아요 유리수라고 했어요 자 뭐라고 개수가 유리수에요 그죠 유리수에요 근데 한근이 무리수로 주어졌어요 그죠 켤레근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거랑 똑같은 거 여기 보호만 바뀐 개가 애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 보도록 할게요 한근이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다른 한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한근은 Q 더하기 루트 3이 될 거예요 그죠 개수가 유리수가 유리수라고 그랬으니까 한근이 적으니까 다른 거는 적게 될 거예요 즉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겠죠 두근의 합 Q Q 마이너스 루트 3 Q 더하기 루트 3 두근의 합과 그 다음에 두근의 곱 아 이건 곱을 썼네 그죠 곱을 썼어요 미안해요 곱부터 하죠 Q 마이너스 루트 3 더하기 Q 더하기 루트 3 그죠 요거를 우리 둘 다 해볼게요 두근의 곱은 그죠 A분의 C죠 A분의 C죠 A분의 C예요 얘는 1이 될 거예요 두 개 더하면 이게 없어지겠죠 그죠 2Q가 될 거예요 2Q 2Q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그지 마이너스 1분의 그지 P가 되겠죠 맞아요 P가 될 거야 근데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해볼까 Q의 제곱 그죠 Q의 제곱 마이너스 3 루트 3의 제곱이니까 그죠 이렇게 될 거예요 걔가 1인 거예요 걔가 1인 거예요 이 식이 하나 나오고 또 얘가 나와요 식이 얘가 나와요 두 개의 식이 나왔어요 이거 해보면 얘가 이항이 되면 Q제곱은 뭐가 되는 거예요 Q제곱은 4가 되는 거죠 맞죠 맞죠 근데 Q가 Q가 Q는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Q는 0보다 크다라고 그랬죠 따라서 Q는 뭐만 되는 거예요 2만 되는 거예요 2만 되는 거예요 Q에다가 2를 넣어볼까요 2 곱하기 2니까 4죠 4는 마이너스 P 되는 거죠 P는 마이너스 4가 되어야 되겠네요 P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4가 되어야지만 같잖아요 그죠 Q랑 P를 구했어요 여기에서 PQ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뭐 끝났네요 쉽네요 자 X에 대한 2차방정식이다 한근이 얘일 때 유리수 얘는 유리수래요 유리수 유리수래요 유리수 개수가 유리수 AB라고 그랬어요 AB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른 한근은 뭐가 되겠어요 켤레 복수 켤레근이 되겠죠 그렇죠 일단은 얘를 이 상태로 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를 주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얘를 한번 유리화 해 볼게요 분모의 분모의 허수라든가 무리수가 있으면 분모 분자의 켤레 복수수를 곱해 주지 분모 거에다가요 그렇죠 얘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 1 더하기 루트 2 분의 1 여기에다가 1 마이너스 루트 2를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이 곱해 줍시다 곱해주면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될 거예요 분모는 마이너스 1이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이니까 이 마이너스를 분자에다가 곱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가 되겠지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예에 예에 음 한근이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한근이 이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근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가 켤레근이 될 거예요 알았죠 이 두 개를 갖고 갈 거예요 근과 개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우리의 a랑 b를 구할 수 있어요 이걸로 자 두 근의 합을 먼저 해봅시다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 더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자세가 왜 그래 똑바로 루트 2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할 거예요 이 두 개를 더하면 얘는 없어져요 그죠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와요 얘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1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얘는 마이너스 1이 돼요 그죠 자 두 근의 합이에요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얘를 구하면요 죽어도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죠 얘는 뭘로 해야 돼 이제 근의 공식으로 할 거예요 x는 어떻게 되냐 2a 그죠 두 배에 a가 1이에요 2a a 그죠 1 곱해놨어요 음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b가 뭐예요 지금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b니까 어떻게 돼요 1이 되겠지 마이너스 b니까 b 대신 마이너스 1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그죠 1이에요 마이너스 4 a는 1이에요 c는 뭐예요 2에요 그쵸 얘는 음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얘 8 마이너스 7이죠 그죠 마이너스 7이니까 루트 7 i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구했어요 답은 얘가 되는 거예요 x를 구했어요 근 근의 공식으로 구했어요 여기가 답이에요 그쵸 음 자 우리 90쪽을 봤고요 90 이쪽을 한번 2차 방정식 fx는 0 의 근을 이용해서 얘의 근을 구해볼게요 그쵸 x 대신 a x 더하기 b가 들어갔어요 얘의 두 근의 합이 이거 두 근의 곱이 이거예요 fx는 0에 그럴 때 그럴 때 2차 방정식 얘의 두 근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일단은 fx는 0 그쵸 얘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쵸 f 알파 그 근을 x 대신 그 근을 넣으면 0 되죠 맞아 f 베타도 그제 0이 될 거예요 우리는 두 개를 알아냈어요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가 9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 그쵸 알아냈어요 우리 이 네 가지를 알아냈어요 자 f3x는 0에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하면 돼요 자 우리 음 f3x는 0에서 그치 그치 지금 알파 대신 3x 지금 0이니까 그치 맞아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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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같으니까 그치 맞지 같다라고 놨어요 또 3x는 베타 그치 아 3x는 알파 3x는 베타 두 가지를 또 알아냈어요 그쵸 우리 양변에 3으로 나누면 그치 3으로 나누면 x는 3분의 알파가 될 거고요 x는 3분의 베타가 될 거에요 그쵸 x를 두 개 했어요 2차 방식 얘 두 근의 합은 어떻게 했어요 두 근의 합은 얘가 지금 x잖아요 그쵸 그래서 두 근의 합 얘를 더해 둘 다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 더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 알파 베타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아까 9라고 알아냈잖아요 9를 넣었어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이에요 얘가 두 근의 합 그쵸? 두 근의 합은 3 나왔어요 두 근의 곱은 두 개를 곱하면 되겠죠 9 곱하기 알파 베타가 되겠죠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1이 나왔어요